발전하기 위해서람복지 아 됐다 됐다 일을 할 수 있겠겠어요 야하 내가 왔다 음 안녕 어 안녕 아 야 대륙 크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 저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길을 좀 깔아 깔아 놔야 될 것 같아요 음 네 저쪽은 평지니까 괜찮을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쫙 가로지르는 최소한 크리엔슨 보야톤까지는 가는 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안됩시다 아 아 이 아 아 으 으 으 아 자 흘짝 갔다가 없으니 쉬운거 내려오시구요 아 남았네 아 마르스 산업시대 맞다 빠르다 그럼 군사과학을 뺏길지도 모릅니다 왜 안된 브로크 먼저 들어갈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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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벚호 벚호 벚어 95쌍 버거 턴 알마 63 나벤타 프라하를 제 동맹으로 만들면 얘랑 싸울때 전력 분산이 가능할겁니다 빨리 이 상인을 절로 좀 보내서 일로 가는데 길이 막혀있는게 아니겠죠 왜 집도 비우고 어디던거야 공차 나왔구요 밀란 안녕 밀란 안녕 안녕 야 빠르네요 무언가 사기 무언가 사기 레코버 안녕 뾱 아 제발 길 좀 비켜줘 에피 대축 터뜨려 달려라 에피 대축 터뜨려 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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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되고 갈 게 아니라 여기도 어디 전파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이쪽으로 내려갑시다 피텔 어차피 저쪽은 자기네 정도가 먹었으니까 아 비하늘 원하세요 철 그 땅은 다 필요 없고요 돈으로 주세요 돈으로 주세요 네 싫어 7까지 봐준다 뭐 뭐 뭐 저래 쟤 만나지 못한 플레이어가 산업실 그래도 AI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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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단 니 돈 많지? 턴 단골 168에 와 돈이 저만큼 많은데요 이런 놈도 처음이야 비단 니 돈 많지? 턴 단골 168에 와 돈이 저만큼 많은데요 돈이 저만큼 많은데요 비단한 젠장 턴 단골 168에 틱가가 집중 턴 단골 168에 턴 단골 168에 어차피 나중에 다들 싸우게 돼 있어 만나보고 싶은 사람 부가 역량과 세계방향이 이쪽이고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네요 방송 사인 안 하시고요 달려라 깔끔하게 놔둬 봅시다 오 동인도 회사 여기가 이제 얼마큼 온 것 같죠? 바로 잡았는데 혹시 살던 데도 스타팅 했네요 진영 나왔고요 자 걱정 음 대학 먼저 갈게요 야 야 3단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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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났다 쫀쫀 쫀쫀 오구 쫀쫀쫀 벤자민 어이쿠 못 떴다 얍 어 어 못 잡았어요? 아 이거 핫턴 핫턴 킬을 내야 되는데 이 꼴이 났네 백업 갑시다 백업 아 아 하 아 아 어어양 뭐 제가 평지 보너스가 있으니까 생각해보죠 왜 이거밖에 이기지 못할까요? 고작 도끼병 주제 방어 태세 보너스가 좀 많이 쎄네요 도끼병 주제 뭐야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못 가네 우와 신나라 난 뭐하러 여기 온거지 여기가 하와이일까요? 아니 날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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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올라가야되는데 얘가 내려와야되죠 효선용토가 보입니다 일꾼이 옵니다 지켜야되요 치는 눈물이 옵니다 독립되어 왜 자꾸 5를 5에 살려 그래 8 8 증가에 살아라구 5를 5에 살려 좋아 5를 5에 살려 줘 5를 5에 살려 줘 우리 가. 안녕. 네, 안녕. 뭐? 투자가 찍었고요. 안녕. 안 와서 반가워. 안녕. 자, 브랜덴브르크 빠르게 만듭시다. 그 다음에 다시 과학이오. 아이고, 뭐 뜨면 안 해. 누나, 문 좀 열어줘. 그냥 상호 열자. 싫어? 아, 이미 내가 열어줬구나. 오케이, 오케이. 음, 땡큐. 아이, 쉣. 심지어 파이크잖아요. 아이. 몰라. 음, 남은 턴. 오, 저거 완료되면은 알아서 될 것 같은데. 알아서 될 것 같은데. 어느 정도까지는. 광산이요, 광산. 도로 도로. 도로 도로. 권라 숙 포로 오케이. Twelve to go. 오프, 안녕하십니까. 글라도스. 글라도스. 냉. 엥. 이다, 그곳은 창비였죠? 케이크는 맛있게 드시는지 몰라요. 포탈도 제가 이번이긴 하거든요 포토수강산 포탈도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해볼게요 포탈 있거든요 드디어 제 일꾼들이 오고 있는데 괜히 만들고 있나? 그냥 내정이 날 걸 그랬나요? 이게 뭐 멀티만이 까면 되죠 뭐 멀티만이 까먹어요 멀티만이 까먹어요 멀티만이 까먹어요 멀티만이이에요 시트 드디어 로 와우, 레전. 레전. 소할라 간병. 화석이라고서 얘기해야 된다고? 자, 쎈 때? 어쨌든 이 부분 나왔습니다. 자, 사관학교 지어주시고. 사관학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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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다 지었나봐요. 니는 뭐다케 할 거 없는데. 니 뭐할래? 니는 뭐할래? 니는 뭐할래? 니는 뭐할래? 니는 뭐할래? 니는 뭐할래? 니는 뭐할래? 됐구요. 니는 뭐할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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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에 핑크 핑크 헤어 호르몬 여기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니도 할 거 없는데 그냥 뭐하러 할까요? 흠 자 여기 멀티 이것도 폈니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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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뭡니까 이게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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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흠 흠 흠 흠 흠 흠 이럻 흠 도시 너무 많이 까가지고 시 도시 20번째 도시 뭐 이런거에요 너무 많이 까서 설정된 도시보다 더 많이 까서 저런 느낌 지읏 여긴 아예 선이네 상륙도 안되네요 상륙도 안되네요 상륙도 안되네요 상륙도 안되네요 상륙도 안되네요 뭐야 니 왜 어어 뭐 저는 상관없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혼자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아무리 봐도 지금 말이죠 이건 제 것보다 뒤에 서포가 따라와요 음... 옥스퍼드 옥스퍼드로 제가 냉각기술? 라디오를 하나 먹을게요 라디오를 먹죠 음... 그러기 위해서는 쓸데없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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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하지 않은 각대를 좀 해야겠네요 음... 일단은 머스켓 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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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23 골드 나 주네요 싸라 아... 도주국가랑 더 많이 죽은 건 아니었겠죠 드디어 도로 완성됐구요 드디어 도로 완성됐구요 하... 이렇게 올라가는 길 하나 만들고 아서산 쪽에서 하나 만듭시다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하... 자 이정도로 류 홈바지 잘 안구요 여기저기저기저기고 안녕 안녕 그냥 니가 미네르바랑 사이가 안 좋니? 하아 어디서 게임 사운드로 보기 소리가 그래 어디 어디 벨링턴 교환 좀 난 도시국가의 친구라고 이놈들아 왜 자꾸 그래 우리 링턴이 괴롭히지마 물론 니가 보기엔 저기가 골당인 것 같지 내가 봐도 저기가 골당인 것 같지 자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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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도 가자 집으로 맨주님들 무사히 해놔십시오 이제 제가 직접 핸드폰으로 하겠습니다 무사기야 내년 기명대 장기변변변별 다음 장점 여덟 턴 사관학교 나왔죠. 여기서 김형대를 만들고 스토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? 왜냐면 스토리에서는 스토리에서는 그거 찍고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검지 아이고 우리 땅 안에 들어가면서 왔는데 이렇게 와우 이렇게 되는구나 공성 전격전 의무병 행군 엄폐 공성 의무병 의무병 대형 의무병 하나 만들어 놓자 ICO ione 2 4 3 5 From 안녕 안녕 불안하죠 돈 바를게요 1위이며 남은 턴은 턴 턴 뒤에 할까요? 턴 제가 아까 옥기는 음 이게 완료됐고 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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